박근혜가 구미에서 출정을 했는데 제가 이번 구미 방문을 보면 박근혜라는 사람은 결국 할 줄 아는 게 정치밖에 없고 정치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으로 자기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이 다 보여져요 이게 정치지 이 자체가 정치예요 박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공개로 가는데 어떻게 박정희 생가에 구미 시장이 오고 새마을 중앙회 회원들이 몰려옵니까 이미 그쪽 경찰을 통해서 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면 공개는 안 했죠 전면 공개는 하지 않고 적당히 자기 체면이 설 정도로만 사람 모은 거죠 구미 시장 달려오게 하고 새마을 중앙회 회원들이 오게 하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박근혜 시기의 정치 전략이라고 보는데 외부 세력들은 박근혜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이용하고 이용할 가치 없으면 내버리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딱 보니까 구미 시장하고 새마을 중앙회 회원들은 관변 집단이거든요 한마디로 적당히 박근혜 통제 가능한 집단인 거고 윤석열의 경계심을 늦추면서 편안하게 TK에서 자기 세를 넓히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 번 큰 승부를 건너 박근혜가 서문시장 정도 간다 했을 때 사실은 태극기 전체 공격 확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서문시장에 몇만 명 모이는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좀 반성을 좀 해봐라 왜 탄핵 당했는지 조작 날조 탄핵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명박이는 문재인이는 그 전에 노무현은 김대중은 왜 남들은 조작 날조 수사에 안 당했는데 왜 당신만 당했냐 이거야 어용검사 없었나 그때는 어용검사 1호가 홍준표고 그때부터 조작 날조에서 권력에 빌붙는 검사가 천지인데 왜 당신만 당했는지 생각해봤는다니까 나는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 장애다 장애 이거는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장애야 장애 도저히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이 공간에서 박근혜는 일반 대중은 터령 자기 측근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래버리니까 누군가 조작으로 확 틀었을 때 빨리빨리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의 관련 얘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대변인 필요 없어 직접 튀어나가지고 다 막았어야 되거든 그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5년 있었으면 왜 나만 탄핵당했을까 건국 이래 본인의 소통 능력 부족 그러면 소통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예회복 하려면 이래가지고 지금 명예회복이 되겠어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지 나와서 국민들 설득이 가능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단지 태극기만 아니라 촛불든 사람까지도 설득이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 행보를 봤을 때 이분은 소통 능력 장애 때문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못할 뿐이지 생각은 지금 어떻게 이거 한 칼로 엎어버릴까 하고 있는데 자기 그 빠수리, 빠조리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보려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게임은 어휴 저렇게 무능한 자가 대통령 잘 끌어내렸네 이러면 명예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 정도 판단의 절반이 가 있어요 좌파들이 박근혜 잘 끌어내렸다 아 저 사람 1년 더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 내가 불안할 정도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그 구미에서 빠순이 빠조리를 데리고 놀 때가 아닙니다 심 yap합니다 보컬 dá l wym 뭐